이번 사연은 시어머니 앞에서 밥상을 엎어버리고 분가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사이다 후기도 있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신우네 집으로 가셨습니다. 신우 집으로 간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죄를 하라더군요. 사죄요? 사죄하라는 시어머니께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저는 용서해 줄 마음 없다고요? 신우와 신우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에 왔을 때 제가 난리 쳐서 전부 쫓아냈어요. 시어머니는 딸 집에서 편히 사셔야죠. 며느리 괴롭히지 말고 사랑하는 딸과 여생을 편안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와는 다시 뵐 일 없을 거예요. 남편과 안 살면 안 살았지 시어머니를 용서할 일은 없을 거예요. 결혼 10년 차입니다. 결혼할 때 저는 26살이었고 남편은 서른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할 때 둘이 벌며 아끼고 살면 아이 둘 키우며 살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6살이라는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이도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게 한 것에 한몫했겠죠. 결혼할 때 남편은 방 두 개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이 비슷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나이치고 돈을 적게 모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둘이 모은 돈을 보태서 방 세 개짜리로 이사를 해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월세방에 살더라도 시어머니 모시지 않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계속 설득했어요. 결국 그 설득에 넘어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는 본인도 돈을 벌고 있으니 셋이서 돈을 모으면 돈이 금세 모일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생기면 육아도 함께 해주실 것이니 함께 사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곧바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제활동도 하다 말다 하셨는데 일을 나가는 때에는 그렇다 쳐도 일을 쉬고 있는 때에도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안 하셨어요. 일 마치고 집에 들어와 보면 시어머니가 점심때 사용한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피곤한 몸으로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있으면 남편은 청소기를 돌렸어요. 시어머니가 본인이 점심때 사용한 그릇들을 그대로 둔 것도 짜증이 나는데 시어머니는 잔소리까지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창틀에 먼지 하나 없도록 깨끗이 살아왔답니다. 세탁기가 없어도 손빨래를 하며 남매를 키웠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며 제가 살림을 잘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시어머니는 이혼하기 전까지 전업주부로만 사셨습니다. 시부모님이 이혼하게 된 이유도 시어머니의 불륜 때문이었다네요. 그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더 대박인 것은 시어머니가 이혼할 때 자식들을 키우지 않겠다고 해서 아버님이 남편과 신우를 데리고 사셨대요. 남편이 대학생일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남편과 신우는 시어머니와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혼 때 시어머니가 살림에 대해 잔소리를 하셔도 뭔가 모를 짜증은 났지만 이게 불만거리인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니 맞춰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시어머니 마음에 들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었나 봅니다. 언젠가부터 좀 화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집에서 놀고 있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살림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요. 남편과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시어머니는 집에 계시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가사일을 좀 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어른에게 뭐라 할 수가 없어 저는 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남매를 키우며 고생하신 분이니 제가 좀 힘들더라도 시어머니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이런 마음이 깨지게 된 것은 시부모님의 이혼 사유를 들었을 때부터였습니다. 시부모님 이혼 후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데리고 살지 않겠다고 해서 아버님이 남편과 신호를 데리고 살았다는 사실 때문에 더 화가 났죠. 온갖 고생으로 자식들을 키운 것처럼 말했던 시어머니의 말씀이 전부 거짓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결혼한 지 6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신혼 때부터 그때까지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점점 심해졌고 급기야 막말도 하셨어요. 기분에 따라 화풀이를 저에게 하는 일도 많았고요. 저도 참다 참다 시어머니에게 참았던 말들을 해보기도 하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에게 좋게 말해보기도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희의 말을 수긍하는 척하시고 달라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신우는 가까이 살지만 신우도 일을 하며 본인 시댁을 챙겨야 하는 실정이라 살가운 딸은 아니었어요. 그런 신우에게 시어머니는 자주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막말을 하고 화풀이를 한 것으로 성에 안 찼나 봐요. 딸에게 전화해서 며느리 흉보는 말을 하신 거죠. 저에게 누명을 씌우기도 하셨고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닌 것도 잘못인 것처럼 부풀려 말하기도 해서 신우가 확인차 저에게 전화를 한 적도 많았습니다. 신우가 저에게 뭐라 하면 남편이 나서주기는 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냐며 신우와 언성을 높이는 일도 많았는데 신우는 시어머니에게 세뇌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우 입장은 이해가 가요. 친정엄마가 계속 올케 욕을 하면 세뇌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남동생이 올케 편을 들어 말을 하면 남동생이 아내를 싸고 도는 팔불출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딸 입장에서 올케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으로 생각되면 올케에게 한마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신우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친정엄마의 말만 듣고 올케에게 뭐라 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엄마이니 성격을 더 잘 알 텐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 했던 말과 다르게 아이가 태어난 후 육아에도 별 도움을 주지 않으셨어요? 덕분에 저는 육아휴직을 5개월 만에 씁니다. 거의 만사까지 일했고 아이 낳은 지 4달 만에 복직했어요. 복직과 동시에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남편과 퇴근길에 아이 데리고 집에 왔고요. 셋이서 함께 벌자는 말씀도 아이 낳으면 육아에 도움을 주시겠다는 말씀도 시어머니는 전혀 지키지 않으셨네요. 저는 도저히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것 같은 마음 상태였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저도 시어머니에게 고분고분하지만은 않았어요. 어쩔 때는 시어머니에게 참아왔던 말들도 했고요. 본인에게 불리한 말을 들으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참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참은 거죠. 시어머니가 신우집으로 가게 된 것은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말 내내 저는 몸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남편이 집안일을 다 했어요. 끼니 때마다 식사를 차리는 것도 남편이 다 했고요. 저는 아프지도 말아야 했나 봐요. 남편이 밥 먹으라고 해서 겨우 일어나 밥을 먹으려 하니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파도 밥 먹을 정도는 되나 보다. 화가 났지만 기분도 없고 그냥 넘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일요일 점심때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유 없이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남편은 거실에 상을 펴놓은 채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주말 내내 누워만 있냐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기는 했지만 대꾸했다가는 시어머니가 또 소리 지르며 달려드실 게 뻔해서 못 들은 척을 했어요. 못 들은 척한 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광분하게 만들었나 봐요. 어른이 말하는데 대꾸도 하지 않고 뭐 하는 짓이냐며 혼자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밥상을 들었다 놨다 하시더군요. 저 그때 정말 좋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아파서 그런 건데 어머니는 내가 아픈 것도 마음에 안 드시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상을 발로 차면서 또 소리를 지르셨어요. 남편이 밥상을 차리고 있는 중이라서 상 위에 반찬 몇 가지만 있는 상태였는데 저도 순간 욱해서 밥상을 던져버렸습니다. 밥상 엎어지는 소리가 크게 났고 시어머니는 네가 아주 미쳤구나 이러셨어요. 그때는 저도 이성을 잃었을 때라서 나오는 대로 말을 했습니다. 다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억나는 대로 적어볼게요. 밥상은 발로 왜 차세요? 집안 다 엎어버리시죠? 며느리가 그렇게 못마땅하면 따로 살아야죠. 지금까지 어머니 놀고 먹으면서 집안 살림도 안 했고 내가 다 했어요. 그런 나를 업고 다니셔도 모자랄 판에 형님한테 전화로 제 욕이나 하셨잖아요. 저 어머님이랑 못살아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하도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며 날뛰니까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신우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정신나간 사람처럼 소리 지르며 날뛴다고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당할지 몰라 무서워서 여기 못 있겠으니 데리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열이 올라서 방으로 가서 누워 있었어요. 남편이 집 정리를 했고요. 신우는 집에 와서 제가 있는 방으로 오려고 했나봐요.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신우를 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 하는 말이 어딜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밥상을 엎어? 이렇게 말했고 남편은 엄마가 잘못한 거다. 누나가 몰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말하며 둘이 말다툼을 했어요. 신우는 엄마를 이런 곳에 둘 수 없다며 자기가 모시고 가겠다고 하고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이틀 뒤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답니다. 남편은 엄마가 잘못한 것이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당장 내 집에서 너네 둘이 다 나가라고 하셨대요. 남편은 그렇게 하겠다고 이 집 뺀 돈 반으로 나눠서 따로 살자고 했대요.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자고 하셨고 남편은 다음날 바로 집주인과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을 내놓았습니다. 며칠간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존재만으로도 저에게는 스트레스였나 봅니다. 며칠 후에 시어머니 전화가 오더군요. 당당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시어머니는 며칠간 반성 많이 했냐 묻더라고요. 참 어이없었네요. 반성은 어머님이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보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게 왜 어머님 집이에요? 내 돈도 들어갔고 남편과 어머님 공동명의로 돼 있으니 집값 반씩 나눠서 따로 살아야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시니 전화 끊겠다고 하고 전화 끊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신우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를 화나게 만들어서 시어머니를 집 나가게 했으면 찾아와서 사죄를 하고 모셔갈 생각은 안 하고 뭐하냐고 하더군요. 내가 사죄할 일은 없는 것 같다고 했죠. 형님은 사실 확인도 없이 어머님 말씀만 듣고 나와 남편에게 뭐라 해서 형님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소중한 어머니 형님이 모시고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길래 형님은 결혼할 때 어머님한테 혼수비용 받았으니 모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받은 것도 없으니 집이 나가면 곧바로 따로 나가서 살 것이라고 말했어요. 형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 모시고 살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다음날 퇴근 후에 집에 와서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신우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왔더라고요. 신우는 저와 남편에게 얼른 용서를 빌라고 했습니다.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놀고 먹으면서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본인 기분에 따라 저에게 화풀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하면 이혼했지 시어머니께 사과할 일은 없을 것이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서 친정에 갈 것이라고 했고 남편은 우리 다 같이 가자고 하며 아이와 본인 옷을 챙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날씨에 가긴 어딜 가냐고 하셨고 남편은 집 계약되고 우리 살집 구해질 때까지 처가에 가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갑자기 신우는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와 신우가 계속 전화가 왔지만 안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냐고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신우와 통화를 했는데 신우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말했어요. 이혼하면 이혼했지 다시는 시어머니와 얼굴 볼 일 없을 것이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진작 중간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했다고 저에게 미안해합니다. 우리끼리 살게 되면 저 마음 편히 살도록 해주겠다고 평생 자기 엄마 보지 않고 살아도 된다고 하며 계속 미안하다고 합니다. 얼른 살 집이 구해졌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나쁜 며느리 소리 듣는다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나쁜 며느리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사는 것보다는 덜 괴로울 테니까요. 후기입니다. 후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생각보다 빨리 집이 계약되었고 전세금의 반을 받아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께서 배려해 주신 것도 한몫했습니다. 친정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집이 나갈 때까지 신우는 저에게 전화로 계속 시어머니께 사과를 하라고 했어요. 저는 계속 그럴 일 없을 것이라 간단히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고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저에게 사과를 한다고 해도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집을 구해서 우리 셋이 사니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동안 자기 때문에 고생했다고 집안일 하지 말라는 남편 때문에 마음의 병이 빨리 낫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의 말만 도 고마웠죠. 집에 오면 할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나요? 남편과 옥신각신하며 서로 더 하겠다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오고 나서 얼마 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안 받았는데 신우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엄마가 올케한테 꼭 할 말이 있다니까 전화는 받아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셨길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애는 잘 놀고 잘 먹고 있냐 이런 안부를 묻길래 걱정 마시라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고 나가서 사니까 마음이 편하냐 묻는데 제 생각이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좀 비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하다. 그동안 자기 엄마 때문에 고생했다고 남편이 집안일을 못하게 한다. 어머님을 안 보고 사니 이제야 아이한테 집중할 수 있고 아이 예쁜 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효과 근본이라는 건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한 번 이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효도는 받을 자격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어머님은 바람나서 이혼한 분이고 남자에 미쳐서 자식들도 남을 나라 했던 사람입니다. 버렸던 자식에게 효도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니 꿈도 꾸지 마세요. 땡땡 아빠가 마음 약한 소리하면 제가 냉정하게 마음 먹도록 해줄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버렸던 자식이지만 형님은 혼수비용이라도 받았으니 어머님께 도리는 해야 한다. 그러니 형님에게 요구할 건 당당하게 요구하시며 사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바람이 나서 자식을 버렸던 분이신데 그건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 중에 하나이니 평생 자식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시라 말하고 전화 끊었어요. 남편은 평생 저에게 잘하겠다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긴 세월인데 자기를 봐서 자기 엄마 성격을 참고 살아준 건 제가 자기를 엄청 사랑하기 때문이란 것을 알기 때문이래요. 남편은 저희 엄마가 귀찮아할 정도로 잘해요. 아이와 땀에 젖을 정도로 놀아주고 밥을 먹이는 모습을 볼 때면 뭔가 아릿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를 제 인생에서 지우고 나니 인생이 무겁지 않고 항상 즐겁네요. 10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편도 참 좋은 분이네요. 아이의 앞날이 기대됩니다. 스니님에게 나쁜 며느리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 있으면 상황 설명은 제가 할 테니 스니님은 계속 행복하게 지내기만 하세요.